안녕하세요. 26살 배우 지망하고 있는 학생 공찬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기 준비를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횟수로는 10년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많은 매체들과 책을 통해서 연기 공부를 하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했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제가 오디션장에서 그리고 촬영장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노력하는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공부하고 많이 배우는 학생이라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배우니까요. 써주세요. 아니요. 써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